오늘의 게임 한번 공개해 드릴까 봐요. 모두 사실 되게 궁금할 텐데. 오늘의 게임은 OST QC입니다. OST QC입니다. 이것도 2020년이. 생각했었는데요. 식스센스급 반전이다, 형님. 생각도 못했어. 이거 그만. 시작! 커플룩. 무민 커프. 무민 커프. 무민 커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비와 와이비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심지어 얘는 아직 20대거든요. 저 아직 이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 했어요. 나도 어디 가면 막낸데. 둘, 셋. 무민. 무민. 뭐야. 죄송한데. 뭐야. 유주 씨는 굉장히. 무릎 펴셨는데 영주 씨는 왜. 왜 이렇게 무릎이 안 돼. 무라설이 있어서. 저쪽 화면을 보고. 네, 언니. 둘, 셋. 무민. 여기는 아이돌인데 그쪽은 대그맨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이돌과 코미디언. 코미디언과 토르크 막토. 그럼 우리는 아이스 유. 아바스타. 하나, 둘, 셋. 아이스 유. 아바스타. 괜찮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OST 퀴즈고요.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곡 듣고. 그 영화나 드라마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합시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 식어, 식어, 식어. 빨리 해야 돼. 따뜻하게 먹어야 돼. 이거 바삭할 때 먹어야 돼. 첫 번째 문제. 안녕하세요, 아줌마.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이런 느낌인데요. 안녕하세요, 아줌마.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이런 느낌인데요. 오, 오토팀. 빡세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바타. 뭐지? 아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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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보다 남자. 아, 땡. 아닙니다. 이거 보고싶다. 그 드라마 이름이랑 제목 맞추면 되는 거죠? 그 드라마 제목만. 아, 드라마 제목만. 노래 제목은 필요 없어요. 이거 이승기 씨 노래인데.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땐. 나는 정신이 나갈 것 같아. 구미야. 구미야. 내 여자친구는 구미야? 아, 그. 정답!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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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신미나 씨랑. 신미나 씨랑. 뭐야, 뭐야. 야, 야, 이게 뭐니. 구미야, 구미야. 나 깜짝 놀랐어. 프라이데이. 난 창밥만이. 아멘